자시틀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일라마, 티베트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진행자 슈겔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일라마가 마하갈라 부자와 비구개를 주었습니다. 달라일라마가 리하디스켄 교수에게 받마슈리상을 수상한 것에 축하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케이스를 증가한 데 따라 티베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 벤파체링이 캐나다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본 티베트 사무소가 도쿄에서 티베트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각각 호주 및 런던 티베트 사무소 대표들이 제코 및 알랜드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지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일라마는 지난주 월요일 즉라칸 사원에서 마하갈라 부자를 진행하고 비구개를 전수하는 법회를 거행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맥락에서 비구개를 받은 승려들은 율법에 대한 엄격한 연구와 수행을 거칩니다. 이번 전수 법행은 티베트 3대 사원 대봉, 간덴, 세라 및 인도 전역의 기타 수도원과 미국, 벨기에, 스펜, 독일, 앨랜드, 프랑스, 호주, 베트남, 네발, 러시아 및 몽골의 일부 수도원에서 나온 약 630여 명의 티베트인 및 비티베트인 승려들이 두 주에 이어 전수를 받았습니다. 잘라일라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골한 공로를 인정받아 밭마 슈리상을 수상한 리아 디스켄 교수에게 축하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파울루이 스와미 위위 가넨다 문화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브라질 티베트 사무소 대표 징미 재량을 초청되었습니다. 이 상은 2020년 1월에 리아 교수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밭마 슈리상은 인도에서 네번째로 높은 인간상입니다. 현재 티베트 본토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인도와 네팔에서 티베트로 돌아간 티베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와 네팔에서 티베트로 돌아간 티베트인의 신분증과 이른바 후크는 이전에 취소되었으며 갱생 허가를 받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생계와 취업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신분증, 후크 등 법적 서류가 부족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티베트인은 코로나 확진 태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여준 인도와 네팔에서 티베트로 돌아간 티베트인들이 국가 호족 등력 시스템 후크에 등력될 것이라고 갈제현에서 발표되었지만 지금까지 등력된 티베트인의 한 명도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벤파체링은 캐나다 공식 일종의 일환으로 몬타리얼에 있는 티베트 커뮤니티를 방문하여 외교 및 국제개발 상임위원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그 후 지 지난주 금요일 티베트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설했습니다. 또한 티베트 중앙정부 전직 고위 공무원들과도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도런터 티베트 문화센터에서 티베트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도런터 중국인, 위그레인, 대만 및 홍콩 커뮤니티의 대표 및 지도자들과 교류했습니다. 대통령은 도런터 지역에 있는 12개의 티베트 불교센터와 14개의 티베트 협회 대표들을 만나고 언테리어 티베트 여성회가 주최한 어머니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지 지난 도요일 대중연설에서 티베트 공통체에 균열이 일으키고 있는 지역주의와 지방주의로 인한 분열에 대해 우려를 별명하고 대중에게 사소한 내부 갈등을 넘어 자립하고 조화로운 티베트 공통체가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언타리어 주의회 티베트 우호협회 의장이자 의원인 티베트 출신 부티라 갈보체를 만났습니다. 일본 티베트 사무소는 5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의 일본 골든위크를 맞춰서 5일간 온라인 일본 티베트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제왕결부 알리아 대표는 이 축제를 통해 티베트 사람과 일본인이 서로의 풍부한 문화를 공유하고 정신적, 문화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알리아 대표의 티베트의 역사와 문화라는 강연으로 시작되었으며 3일 동안 뉴델리 티베트 하우스 관장 개시 돌지담들이 불교 강연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티베트 음식을 만드는 시연과 티베트 및 일본 예술가들이 진행한 공연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호주 티베트 사무소 대표 갤마 승기는 지난주 화요일 캠버라에서 도마스톱 체코 대사를 만나고 악화되고 있는 티베트 본토의 인권상황과 특히 티베트 온노와 모나의 오갑에 대해 알렸습니다. 런던 티베트 사무소 대표 소남체링 프라시가 지난주 화요일 더블링에서 알랜드 상원의원 말콤본 및 기타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소남체링 대표는 대표단에게 현재 티베트 상황을 설명하고 알랜드 의회에서 티베트 지지그룹을 구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남 대표는 알랜드 외무부 관리들과 알랜드 티베트 공통체 구성원들도 만났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사해 주신 롯데도 요청자 자료